16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원자번호가 연속인 2주기 바닥상태 원자 A에서 D의 자료이며 원자번호는 DCBA 순이다. 자, 일단은 연속인 2주기라고 했고 원자번호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은 원자 A에서 D의 홀전자 수의 합이 8이다라고 했어. 뭐 2주기든 3주기든 어쨌든 홀전자는 뭐야? 10123210 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홀전자 수의 합이 8이다라고 그러면서 연속인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홀전자 수 8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거나 그치? 이거 합치면 8이죠? 아니면 2, 3, 2, 1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ABCD가 이래 나오거나 아니면 ABCD가 이래 나오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원자 C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럼 어쨌든 후보군이 얘네들이니까 얘네들은 지금 붕, 탄, 질, 산, 풀 뭐 얘네들이 지금 후보군이 될 텐데 자, C가 B보다 P오비탈 수가,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가 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질소와 산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이 똑같이 3개이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ABCD는 뭐다? 붕탄질산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때 제2이온화에너지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얘네들의 제1이온화에너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매, 질, 산 이렇게 돼가지고 붕탄질산은 어떻게 될 거야? 붕탄질산 이렇게 될 건데 제2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하나씩 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게 되면은 질소의 전자배치랑 같아지고 질소는 탄소의 전자배치랑 같아지고 탄소는 붕소의 전자배치랑 같아지게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붕소는 어떻게 돼? 이제 베릴륨의 전자배치랑 같아지면서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을 띄게 되겠지. 그치? 자, 요런 패턴을 띄는 거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되겠습니다.